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의 최악 부분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올해 수능은 문익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집니다.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학습량 강화와 공통과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EBS 교재를 토대로 과목별 개념 정리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9월 모의평가 접수자 중 재수생은 10만 9천여 명으로 작년 9월 7만 8천여 명보다 3만 천여 명 증가했습니다.